뷰티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길도 안 보였고 건우 운수도 안 보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더보이즈 1등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진짜 무대 위에서 뭔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말이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가 1등이라고 저는 영훈이 형이 멘트한지도 몰랐어요 맞아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멘트 누가 누가 했어요? 영훈이 형이랑 누가 했어요 나랑 그냥 소감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는 잘했습니다 맞아요 잘했대요 상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본방의 모든 상을 싹쓸이를 한번 해봤는데 맞아요 이제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막방이어서 이렇게 V LIVE를 킬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막방에다가 1등까지 맞아요 붙여서 킬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막방 그 표지 너무 좋았어요 1위가 딱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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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너무 좋게 끝났거든요 딱 마무리가 잘 됐어요 진짜 이렇게 막방까지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봤습니다 사실 인기가요는 또 특히 그렇고 1등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수상수상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데 아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김치과 같이 말자 김치과 같이 말자 하고 이렇게 딱 하고 갔었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정수판도 안 보고 있었는데 더 보이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남은 거는 많은 시상식들과 그쵸?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예요 이제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행복한 날만 남았는데 정말 준비를 힘차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감사드리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왔습니다 고마워요 D- 약 22점 아니까? 근데 별로 안 남았어 정말 맞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조금 넘게 남았어요 콘서트가요? 네 오 진짜요? 2주 조금 넘게 남았어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댓글 읽어볼 뭐가 있어요? 저 있습니다 아 좋게요 저희 분들께서 가축을 또 해주셔야죠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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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비가 진짜 많이 보고 맞아요 아 맞다 그거 뭐야? 우리가 옛날에 스틸러 때였나? 만약에 2기가을 매직을 하면 창현이 형이 못 꺼내보기 안 돼 근데 제가 정확히 얘기했었던 게 더 스틸러 활동으로 1위를 한다고 아니 그래서 반대말이야 반대말이야 우리 더비들 기억 조작하지 마세요 아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해서 1팩이에요 그때는 6팩이었는데 저희 같 같네요 저도요 같네요 나중에 또 그렇잖아요 저거 이제 다 1팩이라며 2팩이지? 근데 다 모이면은 또 11팩이야 그렇죠? 그렇네 그럼 6명만 모이잖아 그래 6개는 완료 그럼 보면은 콘서트 모으신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희가 또 악당수 많이 하면서 맞아요 내년에도 아마 공연 많을 거니까 그런 영어 많이 할 거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블라인드 있으니까 손으로 여미라는데요? 아 여미역은 여미여주에 있는데 여미여주에 있는데 여미여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어떻게 다 여미여? 이브이 여미를 하던데 이브이 여미를 하던데 이브이 여미를 하던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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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치 여미라 수찬이 예밀 실패해라 저 실패했는데요 윤은 근처도 못 탔어요 저 포도를 구경도 못하고 광탈했어요 그냥 윤은 그 클릭만 하고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말이 남은 거예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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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이없어요 그거 이거 엄청 자신만만하게 내가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자랑해야지 이랬는데 진짜 바로 실패했대 심지어 차에서 나는 이거 성공해도 취소할 거야 그랬어 근데 진짜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어?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왜 멈췄을까? 계속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유현 너 절대 못해 그랬죠 아 오늘 재현이 엔딩 너무 귀여웠다고 당황스러웠어요 맞아요 귀여웠어요? 아 그렇게 귀여운 거 처음 봐가지고 좀 당혹스러웠어 저는 근데 너무 당황했던 게 저보다 형이 더 귀여웠어요 맞아 살짝 귀찮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해달라고 했죠 맞아요 좀 막 재밌게 기대할게요 해가지고 그 피디님들께서 나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비장이 우리 꺼내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본 게 1등 한 거 같아요 그게 컸네 아 그게 썸네일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썸네일까지 해주셨어요 에릭스 단추 좀 상끄래요 아 잠가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어디요? 저희 분들 날씨가 그럼 이럴까요? 다음게요 에릭이 약간 놓칠 그게 아니 심해가지고 스탈리스트 분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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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커서 그런 거야 다 커서 이제 막 괜찮아요 여러분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털을 아시면 땀도 나고 털을 아시면 땀도 나고 털을 아시면 부서요 아 알아서 할게요 어쨌든 이제 2주 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난주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 잘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맞아요 너무 감당했어요 오늘 하루 진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저희 둘이 저희가 또 이제 일정이만큼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이렇게 사랑해 맞방까지 많은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했어 고생했어 감기 조심 고마워 다시 해봐 고마워 다시 해봅